녹색 어머니. 어? 왜 그래? 사고 났어요? 왜? 왜 그래? 불안해요. 왜 그래요? 자식이 이렇게 구멍도 뚫고. 저거 이제 구멍 뜨는 이유는 뭐예요? 충실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속에까지 한 번에 빨리 익으라고. 아. 그래서 구멍을 지금. 네. 한 10개 이상을 뚫어서. 이거를. 네. 불에다 던져 넣을 거예요. 가끔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겉이 다 타버리게. 아 타버리게.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 몇 개 구멍을 뚫고 넣습니다. 이야. 아유. 나 같이 진짜 좋아하는데. 가지. 우와. 된 것 같은데요. 가지 너무 잘 구우신다. 와 진짜 관장님. 관장님 요리 너무 잘 하신다. 잘 구웠어요? 잘 익었다. 잘 익은 거예요? 잘 익었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탐구 같은 느낌인데. 버튼 타고 안에 것만 버튼. 아. 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김을 쐬요. 아 그래서 불려. 그러면은 껍질 잘 벗겨주죠. 그다음에 껍질을 까서. 응. 가지 살만 올려줘야 돼요. 네네네. 최대한 물로 씻지 말고. 아 이렇게 속살이. 우와 진짜 군고구마 같다. 이게 이제 크림이 된다는 거죠. 우와. 우와.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볶음마늘을 넣어도 괜찮아요. 네. 꼬뿌마늘도 괜찮고. 됐습니다. 넣고. 어떻게. 어우. 오늘 쇼가 많네. 코코바스. 이렇게 흔들면. 제가 만들까요? 이렇게. 크림이 돼요. 넣고. 오랜만에 요리하면서 땀 좀 흘리겠어요. 네. 이거는 우리 녹색어머니회. 그냥 뭐 먹는 소리만 나면 그냥 등장하네요. 오우.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네. 메인 셰프와 보조 셰프의 차이는 큽니다.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네. 자기가 잘하는 거는 바로 바로. 아니요. 원래 이런 건 보조시켜요. 요리 잘하네. 녹색어머니. 왜 그래. 사고 났어요? 왜. 왜 그래. 불안해요. 왜 그래요. 아니. 스리토에 생선 뼈를 버려지는 생선 살을 던져. 에? 저 살을 던졌는데 아. 피곤하니까. 계속 단순 노동이니까. 만약에. 식당에서. 식재료 이제 돈 주고 다 샀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으러 가셨는데 대사를 하나도 안 해 갖고 왔어요. 오오오오오. 와 나 소름 끼쳤다 지금. 아 진짜 소름 끼쳤다. 근데 그 상황에서 칭찬받는 방법은 정직하게 뭘 했습니다. 대사 못 해 왔습니다. 아 내가 진짜 잘했네 그럼. 그러니까 손 써야 돼? 근데 그걸 감추는 친구들인데 그럼 이제 다음 일이 망하거든요. 옛날에 막내 때. 옛날 얘기 나옵니다. 새우를 까는데. 네. 새우 머리를 붙여서 까야 돼요, 새우가 나가는 새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근데 머리를 띄워 먹은 거야. 못 나가지, 손님 상에 못 나가지. 그래서 주머니에 숨겨놨어. 집에 갈 때까지. 와, 그때 진짜 너무 떨렸어. 걸리셨어요?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새우가 정확히 몇 마리인지 파악이 안 돼서. 다행이네요. 여기 있는 매우 여러가지. 그냥 통째로를 흘리러 주시네. 오, 형관들이. 그냥 그건 안 형관들이다. 다섯 회의 먹어야지. 오, 진짜? 오, 진짜? 아, 저렇게 대형으로 하는 파슬리. 네, 오랜만에 할 거예요. 쇼, 쇼, 쇼! 재밌다! 쇼! 이제 양파 고추, 마늘을 올려놓고 또... 멕시칸이라고 했잖아요. 네, 멕시칸 베이스입니다. 소금감 뿌려주고요. 저기에다가 이제... 와, 통마쇠로 가는구나. 통마쇠로 가는구나. 와, 이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잘 쓰셔. 와... 와, 육수를 보고 그냥 식당에서는 저렇게 이 정도로 육수를 못 드지. 와... 해산물 넣어주세요. 들어갑니다. 와... 맛나네, 맛나. 해산물 버터에다 구웠죠. 또 버터 들어가. 또 버터 들어가. 와... 와, 양식이다, 진짜. 한 시간만 요리 4개를 냈구나. 이거 한 시간만 했다는 게 진짜 너무 동의롭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행복해. 어우, 그냥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 그냥. 그럼요.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뭐야, 뭐야. 가보죠, 가보죠. 아, 가지라. 와, 이거 뭐야. 새로운 기술이야. 야, 이거. 이거 진짜 괜찮더라. 이거는 성훈이가 한 번 쫙 먹어주는 게 알겠다. 아, 그래. 이건 성훈 씨가 드셔야 된다. 야, 이거 두고마단 말이야. 아, 맛있겠어요, 이거는. 낯긴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을 때 토마토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조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스가 확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해산물 스테이크. 야, 이거 숟가락 떠먹고 싶다. 사람이 물속에서 오징어를 갈고리를 잡아 올리는 경우가. 대단하다, 저거. 진짜 내 손 내 잡이다. 와. 식당에서는 이렇게 못 만들죠. 재료를 이렇게까지는 못 쓰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엄청 비싸죠.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이거 제가 보기에 이렇게만 해도 2인 기준으로 한 12만 원 받아야 돼요. 우와. 2인 기준 12만 원. 갑자기 급하게 먹는 조화. 이제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저렇게. 와, 대박이다. 식당이 올 때마다. 전복 너무 부드러운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멕시코를 한 입에 그냥 들이킵니다. 얘기하느라고 살짝 이렇게 스며들게 했거든요. 그치. 근데 더 맛있다. 한 번 더 해 봐야겠다. 그거랑 다 합쳐서 먹어봐. 그리고 거기에 이런 거 하나 올려야 돼, 단백질을. 그리고 딱 흡입하면 대 숟가락 같은 거. 전날에 비해서 점점 먹는 방법들이 늘었어요. 양도 늘고. 양도 늘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무슨 맛있네? 그치. 이게 종류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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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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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